진짜 끊게? 고달픈 10대 인생에서 담배는 필수야 너 뭐하고 그렇게 고달픈데? 너 빼고 다 박센 학교 생활 멍청한 남친 특히 우리 엄마 내가 너랑 이러는 거 알면 나 목매달걸? 개꼼데 우리 엄마는 핸드폰에 날 뭐라고 저장했는 줄 알아? 설마 공지님 헐 엄마들은 똑같아 우리 사랑하는 척 해도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극혐할걸 그러든지 말든지 나도 엄마를 잘 모르겠어 나한테 숨기는 것도 많고 무슨? 아니야 뭔데? 나 나한테 숨기는 거 거기 학생들 학원 짜끼고 여기서 담배 피우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안녕 아 역시 삼각함수 끝나고 핸드폰에 빠지게 진짜 개꿀맛이다 진짜 우리 코너 갈 건데 여기 맥주도 있어 대박 너는? 재밌게 놀아 야 오늘은 좀 같이 가자 기약할까? 아 우리 코너 우리 코너